독고마리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집 보양지 서유구 19세기초 구요 독고마리차 만드는 방법 창의 다방 이렇게 되어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풍으로 인한 냉하고 마비된 것을 치료하고 금메그름을 원만하게 해준다 독고마리시 두대를 익혀 바 가루를 만들어 매일 다려서 복용하는데 차 대신으로 마신다 항상 복용하면 풍요를 치료하는데 아주 좋고 눈을 밝게 한다 되어있습니다 초의법 창의자 두대를 익혀 바 가루를 만들어 달린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